몰라 말하면 평안의 몰라가 있고 자명의 몰라가 있고 사랑의 몰라가 있어요. 어떤 몰라를 하고 계시느냐가 여러분 관건. 자명의 몰라도 아공복공의 자명도 있으니까 구공의 자명의 몰라나 사랑의 몰라는 같은 겁니다. 사실 같은 건데 생각 차원 감정 차원에서 얘기해 본 것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평안의 몰라는 뭡니까? 학당 오셔서 몰라. 아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짱이다. 마약이 필요 없다. 서양에서는 마약 대용으로 명상을 권합니다. 평안만 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 마취만 시키는 거죠. 인간의 감정. 근데 그게 단순히 마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들어가 보면 신성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 애고에 근심 걱정이 내려나지는 거거든요. 진짜 신성을 만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죠. 단순히 마취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상은 신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평안이 와요. 이게 약물 따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원리를 알고 명상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엔 자명에 몰라라는 건요. 아공, 복공을 일단은 아공, 복공을 위에서부터 아공, 복공. 아공이라도 자명이 알고 몰라라고 계신 분은 자명에 몰라라고 계세요. 꽃잎이 좀 덮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몰라라는데 달라요. 이쪽 둘이 몰라라고 하고 있어요. 한쪽 딱 건드려서 그 한쪽한테 참나는 뭐고 애고는 뭐야? 몰라. 지금 나는 되게 그것도 몰라. 아는지 모른지도 몰라. 나는 그냥 모를 거야. 모르는 게 딱 좋아. 이 상태인데 이쪽은요. 탁 건드리면 참나는 애고는 무상고 무아요. 참나는 상나가정이라. 참나는 시공을 초월하고 애고는 시공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인과관계 속에서 굴러가는 거다 하고 쫙 나옵니다. 그거 알고 몰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을 넉 장을 다 피워놓고 몰라라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러면 넉 장 피워놓고 몰라 해서 참나 잡고 있는 사람하고 이 두 장만 꽃잎 피워놓고 참나 잡고 있는 사람은요. 건드리면 자기 피워놓은 것만 자라지 안 피워놓은 거는 설어요. 낯설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업장이 두터워서 이게 안 핀 건데 내 참나가 능력이 없는 줄 압니다. 옆 사람 참나는 되게 지유롭던데 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도 영 진리도 안 가르쳐주고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무지의 영 같아. 내 성령은. 왜냐하면 내가 신통치 않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뭐 나아진 게 없어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꾸 그걸 통해 평화만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진리를 주는데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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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못 들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뭐 하나도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주로 물어보느냐. 저 이번에 오옥 땡길 수 있을까요? 그럼 저 내면에서 찜찜하지 않냐? 찜찜하지 않냐? 하나님이 물어도 영 답을 아지. 신통치 않. 달라고 해도 뭐 물어다 주는 법도 없고 해결해 주는 법도 없고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애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제약 왜곡시키고 아주 제한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막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자기 업장이 사실은. 그래서 업장을 좀 돌면 꽃이. 자 보세요. 이게 꽃잎 피는 원리가 업장이 이 부분만큼 업장이 딱 껴야 이 부분 꽃잎이 피는 겁니다. 이거를요. 꽃잎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랑 같냐면요. 이 방이 애고예요. 햇빛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면 여기가 극락이 되는 거죠. 근데 햇빛은 지금 태양은 밖에 환이 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커튼을 두껍게 치고 있어요. 제가. 커튼 걷고 커튼 걷었더니 유리창에 때가 잔뜩 껴있어요. 유리창 때를 벗겨요. 그럼 이게 업장을 턴 겁니다. 업장만 털었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태양이 밀고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육바람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업장만 치워주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참나를 모르는 업장을 갖고 계시죠.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몰라 라는 새로운 업을 지어요. 몰라 몰라 업은 업으로 닦습니다. 몰라 몰라 라는 새로운 업을 짓다가 어떻게 돼요? 참나를 모른다는 업이 닦이면서 몰라 몰라 하다가 딱 참나가 드러나 버려요. 참나의 태양이요. 내 마음에 내 애고를 쫙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 애고의 때가 지어진 부분만큼 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럼 태양은 내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사들이 참나는 무의의 세계다. 네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참나는 네가 닦을 수가 없다. 이 참나의 세계는 네가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가 내 애고를 닦으면 참나는 거기에 자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연 만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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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